요즘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요. 5개월짜리 신청했거든요. 그래 할인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일시부를 쫙 긁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필라테스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이 3년간 830건이나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계약을 해제했을 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운동 특성상 몇 개월 등록하는 경우 많잖아요. 중간에 관둔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해지 못하게 막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했답니다. 환불할 때도 사업자 마음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불만이 생겨도 뭐라고 못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등록할 때 계약 내용 특히 환불 규정을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운동 다 다닐 때까지 계약서 잘 보관해 두시고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특히 장기 등록할 땐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만일의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운동하러 가서 기분 나쁜 일 안 당하게 조심합시다. 퇴근하고 집에 뻗어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런 카톡 이런 카톡이 계속 울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지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게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래요. 부장님 보고 계세요. 최근 미국 뉴욕시는 퇴근 후에 받은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보내는 것 자체는 막지 않지만 직원에게 확인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강요하다 걸리면 기업 측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거죠. 이미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저런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전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국회의원들도 카톡 지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여러 번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필요한 정당한 경우를 법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꼭 거부로 정리하나요? 그냥 좀 하지 말지. 이 음악 어디서 막 환히 들어갔죠. 얼굴을 가린 살인마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슬래셔 무비의 원조. 70년대 영화 할로윈의 대표적인 테마곡이에요. 이 영화가 올해 후속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간 다양한 후속작들 많이 나왔긴 했는데요. 이번 영화는 좀 특이한 게 그 후속작들은 없는 셈치고 원작 시점이 78년에서 40년이 지난 도를 다룬다는 거예요. 40년 전 주연 배우도 그대로고요. 이 고전 배경 음악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대로 썼대요. 하지만 살인마에 의해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주인공 로리의 딸과 손녀까지 포함해서 3명의 여성이 떨떨 뭉쳐서 대항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공포영화 매니아 분들 보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저 궁금하긴 한데 못 보겠어요. 저번에 국회에서 벌벌 떨었던 고양이 기억나세요? 부감장에 고양이를 데려다가 플래시 세례를 받게 하는 건 명백한 동물학대다라고 말이 많았는데 마침 딱 이걸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정감사 및 주요 회의에 동물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회의장에 동물을 데려오는 건 회의 목적과 직접 관계도 없을 뿐더러 동물의 생명권을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라는 거죠.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국감 때마다 무의미하게 이런 거 저런 거 가져오는 모습들 참 보기 불편했는데 특이한 걸로 관심 끌기보다는 좋은 내용으로 주목받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여러분, 할로윈에도 일살부 구독! 아우! 안녕하세요! fol교 감사합니다.